시카 냉미남 수호신! 우리 학교였어? 거친 야생만 갓써준!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히 다 있냐? 세 번 보고 두 명의 신! 두 개의 탑! 망했다. 정말 극혐인이야. 자기야? 말해요, 그냥! 언제까지 아닌 척하려고? 왜? 야! 여기! 내 인생 왜 이렇게 객성 같냐? LET'SME 한번.. midst 놀아 아 mr 우리 우리 habla